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떡 소유물을 그쪽에 가져가서 제 부모님이세요? 제 부모님이세요? 저 한국인이네요? 무슨 상황이 있어? 제 사떡 소유물이에요 니가 왜 여기 있는데? 이 현수랑은 제가 던거에요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이거는 제꺼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표현이 가유가 있어요 그거를 제 사떡을 중국 준씨는 니가 무슨 상황이 있어? 제가 얼굴 다 씨를 제 사떡 소유물 제 사떡 소유물은